비대위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성길종 의원입니다. 오늘 우리 정책위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.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렇게 김태영 금융위의 실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. 오늘 하여튼 좋은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꿈을 잃어가는 30, 40대의 청년들한테 희망을 좀 끈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실질적인 토론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정부가 방역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. 야당이지만 정부의 어려움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 촘촘하게 좀 짜고 시간은 충분했을 테니까 좀 더 우리 청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이 있는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그런 방법을 이렇게 촘촘히 좀 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선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이곳이 굉장히 위험지구다 그러면서 6주 동안을 폐업을 했잖아요. 영업정지를 시켜놔서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평균 200평 정도 하는 그 헬스장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리스를 아마 이용하는 것 같은데 리스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니깐 8%라 그러셨죠? 네.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. 은행이 넣으면 1%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. 이율이. 이 캐피탈 같은 데에서 대주는 것은 8%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8%의 이율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나 이율 뿐만이 아니라 경비, 인건비, 임차료에서부터 모든 비용이 다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이 기댈 데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또한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30, 40대의 헬스 쪽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.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특별하게 또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. 그리고 여기는 또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들하고 또 좀 체계가 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형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 규모도 크고 그래서 특히 30, 40대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같은 데에서 이렇게 빌려서 하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 당장 어떤 곳보다도 정지기간도 길고 해서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제일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늘 김태현 실장님 이렇게 또 선목적 과장님이신가요?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첫 번째, 금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아주 실행적으로 일을 하자고요. 금리가 8%대에 줘가지고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. 당국이 두 번째로는 추가 대출을 좀 해 줘야 되겠다.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. 나간 것만 있고 그러다 보니 추가 대출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 대출을 하면서 지금 캐피탈에서 8%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스위치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은행 같은 데에서 대출을 좀 해 준다면 금리가 좀 낮잖아요. 3, 4%로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는지를 우리 당국에서 좀 찾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정부의 지원 부분은 금융이보다는 금융지원은 금융위 쪽이지만 정부 지원은 우리 정책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여당하고도 협의하고 정부하고도 또 이거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려운 걸음으로 다 다른 회원사들 대표해서 오셨는데 오늘 실질적인 토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려움 다 저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담아서 하여튼 여야를 뛰어넘고 또 어떤 계층을 다 뛰어넘더라도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뒤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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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